올해 작은 규모지만 부산 경남에서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국내 발생 지진의 75% 이상이 영남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진에 대한 대비는 크게 부족합니다. 최연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 경주를 덮쳤습니다. 규모 5.8로 부산 경남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3년 뒤인 2019년 밀양, 경주 때보다는 낮은 규모 3.5의 지진이었지만 집안 가구들이 흔들거립니다. 지난 14일에도 밀양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12일엔 창녕군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에도 함안과 부산 기장군에서 3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험성도 크다. 연평균 60여 개의 지진 가운데 40여 개가 부울경 지역에 몰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밀양 단층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진이 관측됐는데 지진의 강도가 문제입니다. 과거 지진의 규모로 따져봤을 때 밀양을 중심으로 규모 6.4의 지진까지도 생겨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진은 시기와 빈도를 예측할 수 없어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대비가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NN 최한솔입니다.